키움증권에서 2020 팟빵 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하나,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이벤트 둘, 댓글란에 매일매일 출석 체크! 이벤트 셋, 지인에게 키움증권 팟빵 채널 소개하기! 상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은 필수인 거 아시죠? 이벤트에 참여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교촌치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보세요! 성공투자! 키움증권과 함께하지!